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하냐? 기운을 돌려라. 혈충이 나와서 진부연의 피를 돌고 있다. 혈충이 유리의 진기를 다 토해낼 때까지. 기다려야 돼. 조금만 참아. 신수원의 진기가 다 돌아왔어. 이제 혈충을 빼내기만 하면 된다. 어디 있느냐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다리거라. 괜찮으냐? 머리 아프지? 이제 서열에게 가자. 가자. 나도. 금액 결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나오십시오. 빨리 가자. 시간 다 됐어. 나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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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